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여자껀본데요 여자껀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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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쏘리 형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격앙돼 있으신 것 같은데 다시 다시 어, 잘라주세요 아니, 매일 정리하는 게 그린오피스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 저도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어, 이렇게 매일 쌓여있는 것만 잘 지어줘도 탄소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쌓여있는 메일을 완전 삭제해보시는 것도 환경 보호에 앞장설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 메일을 매일매일 삭제해야 되겠네요 모션데스크 맞나요? 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션데스크 맞고요 아시다시피 높이가 원하는 대로 조절이 가능하시고 높이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장도 가능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서랍도 3단 서랍으로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의자가 예쁜데 의자 같은 경우도 설명이 좀 가능하시나요? 이거는 이제 F사에 가장 많이 나가는 모델로 저희가 구매를 했고 매트형이 있고 그다음에 메쉬형이 있습니다 메쉬형 같은 경우는 엉덩이에 땀을 많이 차신다거나 많이 이제 덥다고 하시는 분들은 메쉬를 선택하셨고 나는 그냥 일반적인 걸 사용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매트형 그게 선택이 가능한 건가요? 네 선택을 해서 다 직접 넣어드렸어요 오 알겠습니다 오늘 모션데스크 설명을 해주신 우리 SNSTF 산체스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MC 저기요씨 네 여기서 뭐하시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 생각을 좀 정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나른한 시간 오후 3시를 지나서 집중이 되지 않아서 여기서 이렇게 밖을 바라보면서 잠시 생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충전도 돼요 여기 내려놓기만 하면 핸드폰 충전도 되고 어? 무선 충전이 가능한 건가요? 아 네 가능합니다 그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요즘에? 네 여기 있는 거는 네 조명인데요 잘 안되면 이렇게 손가락을 넣으시면 돼요 네 고민하지 마시고 터치해서 안된다 손가락을 넣었다 뺐다 하면은 좋습니다 근데 황어치에서 귀걸이도 손가락을 넣지 않으셨었나요? 예예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와 VCR을 보니까 여직원 휴게실은 진짜 되게 가보고 싶네요 아 예 저도 가보고 싶은데 아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밖에 그린 오피스를 만들어 주세요 라는 저희 이벤트를 했을 때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었어요 휴가 가실 때 네 멀티탭을 아예 오프하고 가자 요것도 되게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아 네 퇴근하실 때 보면 급하게 집에 가고 싶어서 그냥 모니터만 끄고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멀티탭도 꼭 오프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의견이 있었죠? 예 요즘에 의사결정 받을 때 잔뜩 출력을 해서 보통 들어갔었잖아요 많이 그렇게 했었죠 예 결제판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강 맞추고 갔었는데 요즘에 그런 거 없이 메신저나 이메일로 페이퍼리스 보고를 하는 부서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구요 지난번에 팀에 갔더니 이면지가 한 이만큼 있던데 아 그 이팀장님 사랑합니다 여의도 NNC의 달인이라고 들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ESG 경영 관련된 컨텐츠를 준비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은 ESG로 아 네 생활 시간 좀 드릴까요? 아닙니다 바로 가시죠 네 그러면 문을 띄우겠습니다 네 이제 더 이상 낡은 책상과 의자 때문에 A S S S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G 집에 가고 싶은데 가면 안 될까요? 16시인데 괜찮을까요? 지우야 지우야 이건명 말이 안 나오네 팀장님 실명 꺼내기 있나요? 팀장님 사랑합니다 이거 외에는 그린 오피스에 앞장 서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쿠키영상 왜 쿠키영상이에요? 감독님 감독님 왜 쿠키영상이에요?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께 구독자 6만되면 쿠키 보낸 걸로 하시죠 어? 가시죠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멘